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이번에 한번 예전에 슬라임 랜처를 하다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했던거 그냥 비공식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제대로 된 리비드의 공식 슬라임 랜처 시즌 1 S1 해가지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이션은 참고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천국년 떨어진 멍라면 평야라고 알려진 행동에서 데아트릭스 르뷔는 슬라임 에이저로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름이 나랑 비슷해 가지고 약간 집중이 잘 되겠구만 아 참고로 튜토리얼 껐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건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놀라는 그런 리액션보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공략을 보여주는 그런 걸 오히려 더 원하실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는 그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최근에 올렸는데 일반 바닐라는 영 시원찮은데 그 뭐냐 스톤블록 모드팩 제가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거를 하니까 오히려 시청률이 잘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걸 일단 최대한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솔직히 이 게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꽤 유명한 게임이죠 슬라임멘처 참고로 저는 이 게임은 옛날에 여기 여기는 정시판 나오고 나서부터 저는 한 거 같아요 저는 옛날 그래서 옛날 버전은 제가 잘 몰라요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라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게임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팁 같은 거를 많이 까먹은 게 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언제쯤 업로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댓글로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참고로 당연하겠지만 아까 타르 있는 모드로 켰고요 타르가 스폰이 될 겁니다 타르가 스폰이 될 겁니다 닭도 먹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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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아니 열려있는 공간으로 가서 광석 슬라임? 암석 슬라임인가 일단은 그녀석 자원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초반 돈벌이의 쓸만한 요소죠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것은 플로투스 집기인데 돈이 없죠 광석 슬라임을 좀 데리고 오도록 합시다 제 기억에는 광석 슬라임이 각달기였던가 큐베리였나 지금 버전에서는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죠 새로 정식 한글판이 나오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옛날 버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베타 때 하긴 했었구나 정식 되기 전에 내가 구 버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해보긴 했었 모양입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이 녀석을 지도를 익히는 녀석이에요 너무 가까우니까 이상하다 아 이 녀석도 있구나 그러면은 분홍 슬라임은 싹 다 갖다 버리고 냥이 슬라임이랑 돌멩이 슬라임 둘이 합체 시켜 가지고 돈을 벌도록 합시다 아 이미 다 합체가 되어버렸구만 집에 있는 분홍색들은 싹 다 그 저 물로 녹여버리면 됩니다 굳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 길이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면은 옆에 화면 아래쪽에 몇 분 남았다라고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기준으로 이걸 몇 분짜리로 만들지 아직 제가 계산을 못 했어 아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이정도면 되겠다 한 대략 내 기억으로 한 15마리 정도면 적당했던 걸로 어이거 뭐야 이거는 아 이게 그 어어 이게 그 새로나온 그거구만 오 얘가 이게 바로 그 새로나온 그 DLC군요 오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만 근데 솔직히 이 DLC는 제가 처음 플레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오 헤비메탈 확실히 DLC를 넣어서 플레이를 하니까 옛날에 늘 하던 슬라임 랜처가 아니라 조금 색다른 느낌을 주네요 좋네 좋은 거지 참고로 돌레멩이 슬라임이 채소고 양이 슬라임이 고기일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웬만한 아이템들은 다 그냥 렉이면 되겠죠 자 일단 얘네들을 싹 다 흡수를 해 줍시다 지금 여기다 얘 풀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분홍색이랑 먹어가지고 이종교배가 탄생해서 혼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싹 다 갖다 버리고 분홍색이 혹시라도 남아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분홍 슬라임 플로트를 다 회수한 다음에 얘네들을 빼줍니다 얘네들도 빼주고요 그 다음 당근을 먹여 그러면은 얘네 둘이 섞인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분홍색 플로트를 팝니다 그러면 500원이 넘어갈 테고 그걸로 플로트 수집기를 잠금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플로트 수집기로 나온 아이템을 가져다가 파는 거죠 애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남는 애들은 좀 내가 다시 회수 좀 하자 라르고 슬라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지금 당장은 왜냐면은 오히려 많아가지고 애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하면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담장은 적당량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빠져나가기도 해서 나중에 애들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놔야 되는데 잡고 나가네 이것들이 어이 잡고 나가잖아 이거 약간 난이도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나가지 않는데 너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와 잡고 나가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안되겠다 너는 좀 주의가 필요한 녀석인가 봐 미안하지만 너는 죽어라 조금만 키우기다 조금만 그렇게 많은 양을 키우기에는 내가 정신이 없다 형광보석을 얻은다 얘도 왜 나갔어 영상 길이를 보아하니 대략 한 2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황 지켜보고 어 여기 좀 많구만 또 이중교벨은 라르고가 있구만 이중교벨은 라르고가 있구만 이중교벨은 라르고가 있구만 자 이제 팔로 갑시다 팔로 가는 길에 얘네들 먹이도 좀 주보고 약간 부금이 좀 작나? 잠시만요 아 좀 많이 잡혀야 돼 있네 아 참고로 저 1편 여기 저 제목 밑에 팬텀 슬라임 이라고 나와 있는 거 저거 진짜로 팬텀 슬라임이 있는지 지진에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거 패러디에요 저거 저주의 기묘한 모험 1편이 팬텀 블러드라는 화가 있어요 화가 아니라 그냥 1편 얘긴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 정말 무서워 얘네들 이제 한층 올려줍시다 벽을 한칸 올려서 최대한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한번 해 주도록 하고요 뭐가 오케이 그렇지 최대한 그래도 되도록 라르고를 만들어 두는게 더 많은 양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돼요 후안부 가면 이제 돈 남아 도움이 되겠네 나중에 언제든 간에 나르고를 만들어 두는게 더 많은 양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돼요 아 또 뱉었다 뱉으면 무조건 한개씩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게 지금 양이 소량이라서 돈벌이에 급급한데 후안부 가면 이제 돈 남아 도움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메일이 나오면 봅시다 딜씨관리 다 들어있어요 은하탐험데트 루비크로마팩 시크리스탈 시크리스탈 짜잔 오 이게 지금 내가 찾은 아 이것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오케이 오 종류가 진짜 많은데 잠 한번 잡시다 이 애들이 이제 많이 배고파 할거에요 먹이를 좀 더 찾으러 가봅시다 잠을 잤기 때문에 음식이 아마 재생성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네 이건 제기라 안 나왔네 안 나왔네 요새 뭐 땀fed 편할 때 도전과제 웬만한 건 그때 다 깨가지고 근데 그때 끝까지 진행을 못했잖아요 후반부 도전과제 같은 건 아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포고 열매나 주러 가야지 지금 가야겠다 영상의 해상도를 살짝 변드렸어요 스톤블럭 보시면서도 느꼈겠지만 옛날에 어느 한 시청자분께서 해상도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결과 영상의 길이가 대폭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그 그러나저러나 상관없다 싶었는데 영상 길이가 줄으니까 오히려 나나 여러분들이나 둘 다 손해더라구 잠시만 이거 과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과일은 안 먹는데? 포고 열매도 괜히 가져왔잖아 그러면 당근 하나만 훔쳐 하다가 당근 심어주세요 얘네들 생각해보니까 과일을 안 먹는데? 안되어 나가지마 어차피 가만히 냅두면 썩어요 아이템들은 가만히 냅두면 썩습니다 하필 저 사이에 끼냐 대단하네 요 퀘스트는 언제쯤 열리지? 아직은 안나오네 저 퀘스트는 언제쯤 열리지? 저 퀘스트는 뭐예요? 헬로우 베라트릭스 뭐시기 뭐시기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게나 네모를 잘 찾아보라고 합니다 일단은 과일말고 야채나 채소 채소랑 그리고 고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과일이고요 병아리를 먹이는건 좀 잔이아죠 오오오오오 아 여기 포트 하나 있고 저쪽 가면 각달기가 있을텐데 저거를 얘가 안 먹는단 말이지 채소를 먹으니까 이쪽 한 번 건너가 봅시다 이 안에 아마 형광 슬라이머 꽃이 야광 고르더구나 옛날에 형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긴 좀 위험한 친구들이 나옵니다 너네 이름이 뭐였니 어 얘네들 다 나아가려고 오 하트비트 이게 그 걔네들이 좋아하는 파란색 원래 파란색이었던 그 돌멩이 슬라임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이 돌암탑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데 여암탑들 다 갖다 버리고 돌암탑으로 갖다 바꿉시다 그리고 하트비트는 심어줍시다 지금은 내가 당근을 심어놨는데 바꾸도록 하자 잘 먹네 여기 쪽에서 먹는 소리가 잘 들려요 아직 당근이 덜 자랐네 당근이라던 멸개수만 했는데 아직 덜 자랐어 하트비트를 두 곳에 심어가지고 250원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트비트만 엄청 좀 대량으로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10원 잠시만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팔고 돈 들어온걸로 하트비트 농장을 하나 더 사요 항상 농장을 만들 때 늘 제가 만들던 위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줘야 내가 안에 깔려 어 잠깐만 닭이다 수탑 수탑은 나중에 중요한 애라서 항상 전 닭장을 열다만으로 썼는데 다구리가 250원 기다려 보자 한번 오늘 너 왜 나가니 배가 고파가지고 저거 먹으러 잠깐 나왔나 보다 250원이면 아 이제 딴 거 같다 오케이 됐어 다구리 수탑이랑 암탑 4마리 그러면은 이제 점점 불어날거에요 자 이번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꽁 고맙습니다 이렇게